자 뭐 야 승날로 해봐 대비해봐 나 못 움직이냐고 또 아니 나 지금 안 움직여져 아 뭐야 이거 아니 아 오늘 왜이러냐 아 님벼 내가 승날로 죽여줄께 근데 데미지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대구경총 아닌가? 대구경탄은 아닌가? 우와 우와 예 스냅버이저 스냅버이저 아 개조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 아 왜 세 번째 칸 저건 왜 해제가 안되냐? 인방이야? 뭐 이번 연도권 갔다왔지 잠깐만 갔다왔나? 기억이 안나네 어 아 네 갔다 온 것 같아요 아 벗 기억도 안나 나와 여스님 어서오세요 지금같네 나와 아 뭐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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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다시 자 시작광이네 당황스러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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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وہ 추억 하늘 ах 30 고 noble 버집야봐 어어 Too West 아кие 뭐하는 뭐하는 이 친구가 그만뒀으니깐 자기도 같이 그만뒀다 뭐 그런 시간이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친구가 그만뒀다 나와 오오 어디야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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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와바와바. 여기! 이 녀석들! 우후! 우린 이 녀석을 잃어버렸어요! 하하하하하하 저거 미쳤어! 어디서 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말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는 대구경총을 통해 구멍이... 대구경총이야 그냥 알바라서 배를 잘 보고 싶은 그럼 개미 별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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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옾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근데 뭐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해 아! 야! 야! 야 너 왜 말 안해줘 너 일부러 지금 내가 머리 맞는거 보고 형제 속으로 씻기걸렸지 이 자식아 누군가가 도망감자 우리는 그들은 슬립스 아마나나가 부끄러워 마이크 마이크 목기가 쓰는건 거의 한정되어있는거 같애 이거는 너무 총알소모가 많고 응 가장 보편적인 무기가 이거 같애 어휴 아 야 아유 이거 뽀뽀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아유 야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뽀뽀한 스타일 왜왜왜 괜히 또 남자들도 왔나 얘네 왜 이렇게 이스네 어휴 야 아 괜히 다 칼로 죽여 어우 뭐야뭐야뭐야뭐야 어우 누구한테 맞는거야 누구한테 맞는지도 모르겠어 야 내가 아로티링한건 어떻게 알지 내가 말했나 오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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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운전을 막 폭풍욕이야 이거 오우 야 아 총알을 깎게 야 박아야 이거 그냥 이거 먹어 꽝 오우 오우 여기 타이머에츠가 야 빨리 놀아 오오오 헤에헤에헤에헤에 오우우 내가 꽉 잡고 있다 안 그래도 굉장히 튼튼하네 낙판자 몇개 이어서 만들어놓은거 같구만 굉장히 튼튼한데 와우 흠tan 와우 연 hue 아 Abs 뭐 oriented 여기 어디야? 아까 봤자 그걸 읽어봤어야 했는데 빵행들?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 할지? 그 사람은 그 사장에 대해 얻고 싶어? 그 사장은 그 사장에 대해 오신다 아, 그 사장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이랬다, 그 사장에서 자신감은 이랬어 아니면 그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비밀의 흉간을 지지하는 것 같다 하하하하 궂이 그녀는 그녀의 바람이 없었다 그 사장에 대해 깊은 것 같다 그녀는 그녀의 비밀으로부터 끌고 있는 것 같다 그 사장에 대해 중심을 잃붙을 수 있었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았을까? 저는 이슬랭의 아디엄을 살렸어 네네. 아디엄이 되었고. 네네. 어 그래 네네. 아 근데 날 내가 감사놨네? 날 구해줬잖아. 네네. 뭘 줘야해? 아멘 Simon! Hey! Simon! I want to talk to you! Look, do you know where my all-red guests be? In the brothel, of course. Who's that with you? This is Artyom, the scourge of the shrimps. You should see him shoot. I never met anyone quite as good as him. A gunslinger, eh? Would you help me take out a few bad guys? Simon! 난 정말 알았다! 이건 좀 더 어렸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이 스토리지원에 쌓여있어 무슨일이야? 이게 맞지 않으면 무슨 일이야 둘의 둘이서, 그들을 꺼내줄까? 넌 몇번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다시 말할게 아니! 여기 있는 거 필요없어! 알겠어? 응, 알겠어 알겠어! 그럼 너도 떠내줄까? 오케이 그리니언스, 그리니언스는 어떻게 해? 에이, 사이먼! 엔진과 좋은데? 네, 뭐지? 아까 그 녀석이네 얘를 먹나봐 손질해가지고 먹나보네 쟤네가 식량인가봐요 아아 귀엽다 고마이 근데 얘가 목소리가 되게 통젖은 통젖은 있네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어 이런 고기도 있네 근데 고기들이 뭔가 다 이상해 뭔가 야 이 세번째 건 뭐야 세번째 건 입이 몸통 되게 쪼아는데 입만 겁나 크네 겟미 자기를 가지라 다 이상해 뭘 먹는거야 야 꼬맹이들도 있고 총알 파는데 없네 어 잠깐만 나 정착안해 나 폴리스로 가야돼 이것도 핵 핵전쟁이 난 이유라고 해야돼 폴라우스는 폴라우스는 볼트라는 어 어 어 뭐랄지 배경을 이용했으니까 세계관 어 어 그걸 이용해서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는 어 메트로 지하철 나 뭐라고 하는지 못들었어 대답하네 멀티태 멀 내 머리는 멀티태스킹이 안돼 네 야 총알파는데 없나 아니 아 이거 보면 안되는거 아니야 아 살짝만 어 손이 보이고 있어 아 아 아 그렇지 설마 에 그건 아니겠지요 어어 건 건 건 건 건 건 총알 아 잠깐만 총파는데 있지않나 총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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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나 혼자면은 쿨하게 바로 바로 가서 달려가서 가지 나 혼자면은 달려가서 가죠 달려가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저기부터 달려갔겠지 아마 마을 구경이 뭐고 하지만 그게 그럼 안 돼요 음 음 아 아 그것도 그렇고 게임 방송에서 야한게 나오면 안되지 여기는 무슨 판자총 맞나 근데 얘 울고 있어 네에? 아님 남자애가 무슨 야 곰이 형이야 총 갖고 놀아 총 야 딱총 야 고무줄총 나무로 만든 고무줄총 이런거 어때 딱총 딱총 10개? 아네 겨우 10개 가지고 총알이가 깔겠다 스페셜 메뉴 프라이스 퓨쥬 디스카운트 프레쉬스 미트 라운드 아 밤이 될 때까지 갈 수 없다고? 난 총도 못 들어요 여기서 마을에서 마을 안에서는 총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가야 들어가 어 여기야 길이 길이 여기야 아 아 아 아 겉에서만 보기에는 아휴 오! 야 잠깐만 지금 파벌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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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i 아 아 아 아 아 HIS 넉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자 가져오네 저 어디갔네 여 어디로 갔지 못봤어 야 그 파벨 그 이상하고 야 하얗고 땅 딸만한 잘 싸우게 생기네 뭐 봤나 어 여기가 없어 없어 어 여기여여여여 어? 뭐가 있는데 자 이거 끄고 일단 어 얘 이걸 끌려고 했는데 어 얘 이걸 끌려고 했는데 자 자 자 쟤네 다 끄고 어 누워졌죠 어 야 야 자 으흐 이중 이 정도에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자, 쟤 하나 나왔나? 야! 에미! 어... 바꿀까? 너 레이저 포인트까지 달렸어? 이걸? 어? 한 명 두 명 바로 보고 있네요 자,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하나 나왔나 지금? 서로 떠들고 좋아 야! 야! 에비! 응 이 쪽으로 올려 그러나? 올려 그러냐? 애들 많아 여기 뭐하는데 애들 이렇게 많지? 좀 궁금해 될 애들 같은데? 잘한다 어차피 흐흑 이럴수ican 자, 둘 그릇에 두고 한 명은 왔다갔다 돌아다니고 있고요 애들 두 명 어 여기또가 온다 여기 한명 더 올텐데 여기있는거 같은데 자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어 되게 뻔해서 히히히 oh 뭐야 바로 옆에서 소리가 안나있네 치 또 누가 오고 있네 오 근데 대다 밝은 후레쉬를 갖고 있어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죠 조심해서 가자 자 조심해서 가자 어 이쪽으로 어 쟤는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죽이는게 아니라 계절 스테리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예 어 절로 뒤로 들어갈 만한 길을 어 어 어 해라 어 어디야 아 파벨 자막을 영어로 했는데 자막도 자막이 아니라 그 말 그거 탈정하는데 있는데 아하하 아하 아유 바보같은 놈 저희가 안내해 주겠다는 소리가 밖에 나가기 싫은데 방금만 써야되서 뭐야 갈 데가 없는데 어어 여기 있죠 게임옵션 어 텍스트 터너네 또 땅.. 또 땅겟는거야 자고 오겠다 이건 뭐가 안열리는데 오 오우 이거 뭐야? 오우 뭔가 방어력이 이 방어력이 좋게 좋아보이는 뭔가를 입었어 흠 습지 우린 따라한다면 반드시 아군이 버려진 교회의 전총이 도둑에 그들에게 전달해야된다 파베르 가는 것과 놈들이 어떤 실험을 감행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악타 브리스 카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검은 존재는 그곳에 있다 교회를 습격한다고 했죠 지하를 통해서 그 정보를 그 교회 전초기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야 너 마스크도 안 쓰고 어 마스크 쓰는구나 선이요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애들 죽인 적은 딱 두 번 있어요 인질 구출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명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버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한 명 기절이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걔도 죽이고 물에 숨을 떠나고 싶으면 좋겠어 그럼, 다 됐어 좋은 luck, 아르티엄 근데 뭐라고 했네 너? 나 못들었는데? 음... 여긴 뭐... 안되지... 잘 안보여요? 어, 이거 붉은색 깃발 있네? 깃발... 따라가나서 그런가? 어? 꽉 찬... 어 이거 뭐... 정화통 하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 없네요... 어... 깃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깃발이라서 다 꽂혀있는데... 어... 여기 못 지나가나... 어... 지나갈 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못 지나갈 거 같기도 하고... 어...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음... 왜 모르겠냐? 내가 왔던 데잖아? 그거 나 한바퀴 본 거 같은데 그냥? 가시에는 어?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우야! 자, 제대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될거야 방독면 시간이 있거든요 왠지 이쪽으로 갈 수 있을거 같은데 안되네 안되네여 안되네여 어 이쪽 이쪽에도 길이네 어 뭔가 깻스테이션 같은데 여기 아,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다 그 의미 없는 모양이네 하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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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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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깃발만 보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여기 뭔가 있네 어 비행기 비행기 뭐 있을거 같은데 비행기 비행기 갈려면 어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가야될거 같아요 어 음 음 그러려면 일단 음 여기에 어떻게 가야되는지 알아야되겠죠 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될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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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없어 다 없는거 아니야 또 오오 오오 아 아 제기라 어 이거 뭐있다 누가 야 야 나 샷건 타니 나도 안되네 자 보자 저 어딨냐 음 음 음 음 어 누가 청소하는데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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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로 가야되 길을 잃어버렸어 누가 따라오는거 같은데 야 야 너 이따가 죽을래 따라오지마 어 어 어 어 아 이것들이 어 저기도 뭔가 있네요 아 , 어 그 ити 띠 캠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O 안다!X4 点기 decis 그래도 아르템이은 잘 안 죽어 ignite 이런거 같애 뭐냐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아 자꾸 터밀래? 음... 어? 여기 뭐... 지나갈 수 있는데? 왜왜왜왜왜왜 갈마! 너희들을 공격할 생각이 없단 말이다 너희를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왜 따라오는거야! 왜 따라오냐 말이다 난 공격할 생각이 없단 말이야 어...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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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 뭐야 통나무인데를 한번도 안가봤으니까 아우 어지러워 뭐...뭘...뭘거있나 좀... 어...뭘거? 오... 어...뭔가 있는데? 뭔가...뭔가있어 뭔가있어 어... 오케잇? 좋아 왠지... 겁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가? 자 오 으아 네 그러다가 어우 내가 크로우 형한테 맞을줄 알았어 야 오 야 다왔냐 다왔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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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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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랏어!!! 뭐야야야야 자 온 거야? 온 거야 온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어디야 x3 오오오오 아가д잉으 poner 약자는 고래등에 새우등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자 가자 고고고 고고고고 시각권 타령하기 얼마 없네 오우 끝 집지를 지내라 제법 큰 소라를 피우고 말했다 만약 고여서 아군 일때면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얼마나 멀리 있는거야 아 오케이 방독면이 방독면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적은게 아니고 많아요 19분이죠 19분이면 뭐 20분이 총알이 총알이 아쉬운데 총알이 아쉬운데 다른게 아쉬운게 아니라 총알이 아쉬운게 흐으으으으으으으옹 반사적으로 그냥 Со Namen arkan 잔뜩 어 뭐야 이거 뭐야 오오오 막야 ¿gm 네 아 총알이 별로 없네 총알 없나? 총알 좀 내놔봐 오오오! 뭔가 아, 아니었구나 어? 저거 뭐야? 뭔가 총알이나 먹을것이 어? 뭐야? 뭐야? 너 어디야? 왜 떨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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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여기 빠진거구나 어? 어? 아니, 이건! 랩소비 오오! 좋다! 어? 뭔가, 뭔가 공포스러워 공포스러워 공포스럽다고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어? 안 공포스러운 게임이 더 공포스러운데? 이건 다 아홀아트의 영향이죠? 어? 뭔가 공포, 공포스럽지 않나요? 뭐 ellos 아홀아트의 영향이야 어 뭐야 누가 때렸어 아퍼 오옹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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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앤 나 그 약이 없다 이제 야 그 약 없냐 약? 약이 없어 지금 하나도 음 이렇게 게 쭉 오 뭐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H A performing 좋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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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네 이쪽으로 하는 거야? 오우 약약약 으아아아아아 우와 우와 뭐잇 뭐..뭐..뭐 해볼 수 있는 척은 아닌데? 내가 병이야? 너 때문이야? 왠지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마구마구 도망가고 있긴 한데 왠지 도망가야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잘 도망간 것 같아요 아아 잘 도망갔어 총알이 아니라 총알 여기 또 먹을 거애냐? 총알 총알 샷건 탄약이 부족해요 없어 거대 새우 괴물이라고 이 불은 불편해가 있으니까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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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다행히 여기서부터긴 한데 어 흣 2 3 3 3 4 어? 지금 누가 내롱 불렀는데? 어어 이럴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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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죠? 어어 아이아이아이씨 어어 뭐야 뭐야 아 빠지면은 잘못 걸리면 죽는구나 잘못 걸리면 죽나 어언 왠지 튀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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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дх 오오오오 어우 뭐야 뭐야 야 얘는 나를 io 이렇게 좋아해 얘는 아까부터 날 쫓아 다니면서 자꾸 따라오는데 오오오 어? 두거 타는데? 어? 안 죽었네 오오 오오 야 야 죽여 빨리 와봐 어르신 크레이어 오 크레이어 뭐가 크레이어 뭐가 있었는데 아유 크레이어 뭐가 있어 와봐 꽝 아유 굳이 아유 나 빠진다 빠진다 아유 나 빠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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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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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죽였다 죽였나? 죽였나?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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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나 어둠마 이야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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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승 가자 야 야 나 하나 하나 줘 야 똥나무 내가 똥나무를 참 했으면 좋겠지만 어 오케오케 병행 일자로 일자리 하다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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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오 일자리 오늘의 길에 나한테 미안한게 있는거겠죠? 잠깐만 나한테 미안한게 있는거겠죠? 잠깐만 자